손유의 주부인은 주거의 딸이며 손유의 누나 전공주에게서 태어났다. 신송지가 보건돼 손유가 조카를 아내 삼은 것은 한해제의 일과 같다. 순녈은 이 일이 몹시 마땅한 일이라 비웃었는데 이는 돌아가지 못해 너그럽게 말하지 못한 것이다. 저고 말손권은 손유를 위해 그녀를 들여 비로 삼았다. 손유가 낭야왕이 되자 그를 조차 단양군에 살았다. 건흥중 손준이 정사를 다스리려 하자 종실은 모두 이를 근심했다. 전상의 천은 곧 손준의 누나였기에 오직 정공주만이 그를 도왔다. 본래 손하가 태자가 되었을 때 정공주는 왕부인을 참소해야 하고 태재를 패해 노왕으로 삼고자 했다. 주공주는 이를 듣지 않아 이로 인해 틈이 생기게 되었다. 오봉중 손희는 손준을 꾀로 살해하려 했지만 일이 발각되어 주살당했다. 정공주는 주공주가 손희와 마찬가지로 무의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손주는 주공주를 억울이 살해했다. 손유는 이를 두려워해 부인을 건업으로 돌려보내고 손을 잡아 눈물을 흘리며 이별했다. 이에 부인이 갔는데 손주는 그를 손유에게 돌아가게 했다. 태평중 손양은 주공주가 정공주에게 해를 당한 것을 알고 정공주에게 그가 죽은 이유를 물었다. 정공주는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모두 추거에 도와드린 주운과 주손의 소행임이 명백합니다. 손양은 주운과 주손을 살해했다. 주손의 천은 손준의 누이여서 손침은 더욱 손냥을 꺼렸고 마침내는 그를 패해 손유를 세웠다. 영한 5년 부인을 황우로 세웠다. 손유가 죽자 많은 신하들은 부인을 높여 황태우로 삼았다. 손호는 즉위한 지 한 달 남짓에 부인을 낮추어 경황으로 삼고 그의 거처를 안정궁이라 칭했다. 감노 언년 7월 핍박 받아 죽었다. 정능에 합장되었다. 수신기에 이르기의 손주는 주공주를 살해하고 석자강에 파묻었다. 귀명후가 즉위하자 이를 장차 다시 장사 지내려 했다. 무덤들이 서로 비슷해 식별할 수 없었지만 궁인들 중 잠옷 주공주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을 아는 자가 있었다. 이에 두 무당을 보내 각각 한 사람씩 그 무덤의 영혼을 엿보게 하고 그들을 살펴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이 함께 아래였다. 30여 세가량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푸른 비단으로 머리를 묶고 자줏빛과 흰빛 겹치마를 입었으며 붉고 두터운 비단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석자강 산등성 위에 반쯤을 올라가서는 무릎에 손을 얹고 긴 한숨을 쉬었는데 잠시 멈추고는 한 무덤 위로 나아가 또다시 머물렀습니다. 방황하며 머뭇거리기를 꽤 오래 하더니 문득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 꾀하지 않고도 같았다. 이에 그 무덤을 열자 그 의복이 이와 같았다.